안녕하십니까 8월 14일날 시행한 제3위 전기기사 필기시험 전기자기학을 진행을 합시다 자 우리 이번에 그 시험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에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 잘 나왔어요 자격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그 5월 15일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일반적인 아주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우리 교재에서 100%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부식 분들도 참고로 우리 교재에 우리 교재는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된 그런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로만 공부하면 곤란해요 반드시 동영상에서 상세한 설명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를 정독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한두 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기본 이론을 더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할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단면적의 S 이거는 이제 환상 수레노이드죠 환상 동그라미 모양의 수레노이드인데 1, 2차 권선이 감겨있고 단면적의 S군요 자 S제곱미터 균일한 환상 철심 즉 동그라미 모양의 철심에 권수 N1인 A쿠일과 권수 N2인 B쿠일을 쓸 때 A쿠일은 자기 인덕턴스 에로이라면 두쿠일은 상호 인덕턴스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 강의할 때도 이런 걸 했었죠 자 인덕턴스 에로는 자기장 알렘분의 자신의 권수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헨리가 되죠 그러면 상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에 대한 이때는 상호니까 N1과 N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모는 같기 때문에 자 인덕턴스 에로인과 상호 인덕턴스 에로인의 관계는 권수의 제곱 그리고 N1과 N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항 곱하기 위항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가 돼요 자 N1제곱에 대한 N1과 N2가 되는 거죠 N1과 N2의 여기 얼마? L1이다 그럼 여기서 이 L1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N1에 대한 N2의 L1이다 그런 뜻이야 자 이것이 5월 15일날 EU시험에서는 EU시험에서는 LA는 코일 B와 NB하고 관계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꾸내서 좀 혼란이 왔었는데 그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5월 15일로 나왔던 그런 문제 자 우리 교재에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몇 번? N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1번 자 2번은 평행판 커페시터 커페시터는 콘덴서죠 커페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합니다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.8에 마이너스 7승 콜롱퍼 제곱미터이고 단위치역당 정전 에너지가 정전 전기가 정전사토에 있을 때 에너지라는 얘기죠 5.3에 C-3승 콜롱퍼 세제곱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그랬어요 자 유전체 유전율입니다 비유전율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일단 전속 밀도가 조였을 때 에너지 밀도 관외식 어떻게 됩니까? 2에 필요한 분의 D제곱이죠 이것이 콜롱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뭐를 봐라? 유전율을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2에 D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합시다 자 전속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죠? 4.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여기에 대한 제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에 에너지 밀도가 얼마입니까? 5.3에 10에 몇승? 마이너스 3승?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번이 나오죠? 네 2번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2.173에 10에 마이너스 11승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.2.17 10에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됩니다 1.1x4 tych 4.65 5.55 6.55 6.5